해도 해도 일도 정리 안 되는 집 벗! 이제 여러분도 정리수납팀이 될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워킹맘의 하루 슈퍼우먼 그 자체 근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집안골은 왜이머냐? 집도 맘도 단장판! 아니 근데 정리수납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서 정리수납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요 바로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정리수납 교육 시흥시 감동이 시흥 아파트별로 신청해서 정리수납 전문가를 우리 아파트로 수환할 수 있다는데요 심지어 온 가족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데 당장 남편 멱살! 아니 손잡고 정리수납 수업 들으러 거거! 이제 집안일은 다 같지 않은겨! 방정리 방법부터 주방 정리, 텐트를 정리, 옷과 수건 접는 방법, 죽어있는 공간 살리는 방법까지 정리수납 자리 내 정리수납TV 콸콸콸 엄마의 행복도 콸콸콸 정리수납 방법 배우고 가족 모두 정리금 손으로 업그레이드! 덕분에 365일 지저분했던 우리 집이 이렇게 깔끔하게 변했네요 여기 우리 집 맞아? 워킹맘들의 맘에 휴식과 평안을 주는 시흥시의 찾아가는 정리수납 교육 모두모두 신청하시고 온 가족이 정리수납 달인 되시우! 우리 집도 신청 가보자고!